코드를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 세단됩니다. 세단 완료 시 자동으로 세단이 멈춥니다. 세단 중 문서가 걸렸을 시 역회전 버튼을 눌러 문서를 제거해줍니다. 카드와 CD 세단도 가능합니다. 문 열림 감지 기능으로 세단 중 문이 열렸을 시 자동으로 세단을 멈춥니다. 보안 1등급 세단칩으로 보안 유출 걱정이 없으며 간단한 조작 버튼으로 쉬운 세단이 가능합니다. 270mm의 투입폭으로 최대 비폭까지 세단 가능하고 55dB의 저소음 세단으로 조용한 사무실에 알맞으며 90m의 파지암으로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이 적어 편리합니다.